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. 따뜻한 불 보세요. 아주 따뜻해요. 밖에는 테크에 소리가 하얗게 앉았는데 너무 좋아요. 계란이 구워지면 계란이 구워지면 계란이 구워지면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아주 포근해요. 세상에 굉장히 추위에도 강한 애들이에요. 아 아 세상에 축시도 안 나와. 얼굴이 아주 좋아요. 오늘도 재미난 일 가득 가득 하세요. 여우 예쁜 색깔 좀 보세요. 너무 날씨가 봄날 같이 따뜻해요. 모두 즐거운 주말 시작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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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